생생하게 상생하며 Y10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10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어떤 재화의 용도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경우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 기회비용은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서 얻는 기회비용, 직장을 다녀서 얻는 기회비용 등등 말이죠. 그런데 살면서 늘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최선의 선택만은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최선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결국 인생은 최선의 선택보다는 현명한 차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최고보다 최중하면 안 되냐는 윤여정 배우의 말에도 이 인생의 법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생경제는 청취자분들의 최선의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 욕심인가요? 2021년 4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경제 프로 하다 보니까요. 정치와 경제만큼 밀접한 게 없고요.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만큼 경제를 꼽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셔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이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정치인 되신지 경제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거의 1년 돼갑니다. 1년. 어떠세요? 제가 초기에도 이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정치인이 더 어렵습니까? 경제인이 더 어렵습니까? 정치인이 훨씬 더 어렵죠. 말을 안 듣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경제인 CEO는 알아서 듣는데 정치인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제가 지금 앞에 한 이야기. 정치와 경제가 정말 밀접하다. 경제처럼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없는 것 같다. 이 말에는 동의하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경제활동의 결과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다시 정책으로 연결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바뀌는 것.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웅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실 텐데 오늘 그래서 의원님이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하신 게 있어서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사체보건선거 결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뼈아프실 텐데 청년과 부동산이 승부를 갈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네. 청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불안한 미래, 앞이 잘 안 보이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문제도 있고 자산도 형성하기 힘들고 이런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정치에서 제시해 주지 못했고요. 부동산 문제도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의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고요. 또 부동산 역시 가정경제의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가 응답하지 못했다. 세심하게 정책이라고 하는 건 큰 방향도 중요하지만 각각이 변화할 때 세심하게 대응을 하면서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계속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거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쫓아간 거죠. 주변을 지키고 있으면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쫓아가고 대책을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혼선도 약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한테 많은 불안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먼저 여당 내에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 같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의원님도 같은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종부세 시가 반영률을 높이는 것은 정당한 정책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게 2030년까지 시가 현재는 60%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시가에 가깝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종부세 현실화는 올바르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또한 봐야 될 것은 그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무덕대고 이 방향이 오르니까 따라와라가 아니고 국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주택 종부세 보유세 같은 것들은 제한된 자원을 쓰는 것에 따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냐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 방향에서 현실 방향은 옳지만 또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을 세워두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현실화는 올바른 방향이었으나 동의와 과정을 얻는 과정이 세심하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모든 사람의 동의와 과정은 얻을 수 없고 결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불편함을 얻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대안 세심한 대안이 있었어야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이현제라는 걸 주장하세요. 이게 뭡니까? 종부세 과세 이현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올해 종부세를 제가 천만 원을 내게 됐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현금 계획이 있고 만약에 은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나 다음에 세금을 내겠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매각을 할 때 그런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그때 누적에서 내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이현제도를 60세 이상을 생각했던 것은 은퇴하고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리고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서 그 사람들을 배려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과세 저항도 적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방법을 다양화하게 선택지를 주자라는 말씀이세요. 저 이 말을 되게 동의하는 게 저 아는 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세금을 못 내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팔았으니까.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 해외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 못 내면 해외 못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물론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그 경우의 수를 다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하게 은퇴자라든지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유형에 맞는 선택지를 주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1가구 노령가구 종부세에 대해서는 납세를 유보하고 상속이나 매각 같은 처분 시점에 세금을 내자. 이게 지금 핵심인데 작년에도 사실 이 부동산 과세위원지 도입 추진하셨었잖아요. 작년 7월에 대정부 질의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법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이라고 하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공식과율이 현실되면서 납세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들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바로 그 시점에 제도를 도입했다면 국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조세 제왕도 적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대정부 질의에서도 했더니 총리대행께서는 방향이 맞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접근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렵더라도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그거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의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렵다? 그런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실무적인 어려움 해결하라고 국민의 대표 뽑은 거예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괜히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불보도 뻔한 일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도를 냈을 때 이게 잘 안 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도 사실은 당내에서 좀 관련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양극화 극복을 역행하는 부자 감세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제시하는 거를 딱 꼬집어서 말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세금을 다양하게 내야 되는 방법을 부자 감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기류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바로 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경제정책에서, 시각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부자와 아닌 자, 편가를 일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누구라도 집값이 올라간다는 사람이니까 내려간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수 여자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기자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투기와 투자를 나눌 수는 없는 거고요. 한 집을 사는 경우도 자기가 집값이 올라갈 걸 그 지역을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했었느냐. 정당하게.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에 몰입함에 따라서 사실은 보면 이 정책의 시발점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 거기에 따라 집값이 오르는 건 일부 투기꾼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막으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아니고 생애 최초 주택을 젊은 사람이 취득할 때의 비용을 절감해 주고 그다음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득을 할 경우에서 부담을 높여가면서 그 부담을 높일 때도 당장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시점을 조절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모두 다 불안한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 대상이 한 4%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그 4%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나도 조금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겠구나 하면서 자신이 이제 좋은 집에 살게 돼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듬으면서 같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잘 못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의 흐름을 해서 방향을 바꿔주는 미세한 재택들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던 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자기 비판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당내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 말씀 중에 저도 동의하고 또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민주당에서 시장의 본능과 힘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미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자 감세 또 이런 데 우리가 예민하니까 부자 감세의 기조로 비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된 후에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의원님의 말씀처럼 의원님의 의견이 또 너무 지금 우리의 기조에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정부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당내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현 제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약간 후회하던 부분이 이런 것 주장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위기가잖아요. 지금. 유례없는 위기일 때는 어떤 때는 정책을 잠시 유보를 해도 됩니다. 시가 반영률을 예를 들어 2030년까지 하기로 했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는 일단 여기서 멈췄다가 그때부터 하자고 할 수 있는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국민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는 잠시 유보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정책을 구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또 이런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자꾸 그렇게 현실 얘기하면서 미루고 미루니까 나 그래서 니네 지지 안 하는 거야. 이런 강성 또 지지자들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화를 굉장히 잘 줘야 되는데요. 저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선거 끝나자마자 갑자기 부동산 세제를 이쪽 저쪽에서 내는 것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 모습 자체가 정책이 엉성했다는 모습을 자체가 알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기조의 틀에서 약간의 보폭 조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행위가 시장에 불안한 시그널을 결국 주는 거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의원님이 지금 너무 안타까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종부세 과세 이현제를 주장하신 이용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암호 자산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직은 암호 자산을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거를 지금 한 3, 4년째 이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암호 자산에 대한 개념, 정리. 암호 자산은 일단 화폐는 아닙니다. 화폐의 성격을 가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또한 이 현실 자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경제금융법에서 암호 자산을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는 걸 기타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제도와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동안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곤란한 거고요. 그렇다면 암호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는 특정경제금융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암호 자산 거래소가 있는데요.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 발행 주체는 어떤 파운데이션일 겁니다. 재단. 코인들이 어떤 성격인 것이라고 하는 백서가 원래 발간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거래소에 백서가 공시되고 제대로 고객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없습니다. 그게 기본인데 그것조차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어떤 가게에 내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본인도 모르고 파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백서를 잘 공시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자가 했으면 암호 자산 거래소에 투자자의 돈이잖아요.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투자자의 돈은 증권예탁원에 분리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암호 자산 거래소도 분리 예치되어 있다면 그 돈이 투자자 돈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암호 자산 거래소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없다면 투자자가 보호할 방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도적 기반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한다면 암호 자산 거래소에 우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구별이 되지고 고객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께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CO, CIO도 하셨고 또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이사도 하셨기 때문에 투자, 투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가상화폐 관련해서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언론들 그런 거 보면 좀 언론도 못됐어요. 그걸 통해 2030이 열받았다 이렇게 썼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TFT 만들겠다. 가상화폐 TFT 만들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정부의 이런 시선 또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요. 정부가 이거는 화폐가 아니다. 경고를 하는 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제도화를 얘기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나 글로벌한 동향을 보면 백서를 발간해서 예컨대 ICO를 했다. 그러면 ICO는 이른바 유가증가 상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상장을 할 때 백서를 발간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조달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그때부터 미국은 이거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이거는 난 자금을 조달하게 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몇 가지 의무를 해줍니다. 그 백서가 허위면 사기죄로 걸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백서의 내용들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해줘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우리나라도 기타 자산을 분류해서 세금을 매긴다 하면 어떻게 이 돈이 우리 김앵커의 돈인지 누구의 돈인지 자금 세탁을 한 건지 참행을 한 건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과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의무 자체가 또 부여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가 있긴 한데 그 의무를 확인하는 걸 연결해 주는 은행에 확인하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실제로 얘들이 자금 세탁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실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암호자 자산 거래소라고 하는 쪽에서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리고 등록해라. 등록하면 은행에서 해서 일정 기준이 되는지 보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의 제도화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에 설립 요건이나 최소한의 의무가 뭐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저도 그런 거에 관련돼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실제 확인이나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은행한테만 주어져 있는데 그거는 처음 연결할 때만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화이트 페이퍼 백서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업데이트를 할 것.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고객 자금은 분산 다른 계좌로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놔줘야지만 그다음부터 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의원님은 이미 실체가 있으니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만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IPO로 기업 공개하듯이 암호화폐도 기업 공개도 하고 백서도 만들고 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우 오연님 모시고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주제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5월 3일 공매도 재개됩니다.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떨어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 전혀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안 떨어도 됩니까? 공매도는 시장에 올바른 기능을 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주식을 살 때 신용 매수가 있듯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경로가 좀 많이 차이가 났다 이런 건데 지금 제도로서 약간 평평하게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식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용평가가 따르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는 거래양이 항상 많고 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빌려줄 수가 있고요. 거래를 좀 작게 하는 데라든지 이것도 신용평가를 할 때 바로 은행 증권회사나 이쪽에서 평가해서 그게 반영됩니다. 그거는 신용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일정한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입할 때 일정 종목과 그다음에 60일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빌려왔다가도 언제라도 다시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매도가 된 경우에 있어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주식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로 인한 시장 안정 기능. 오히려 안정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0825님 생생경제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들도 수입 아껴서 코인 투자했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아까 의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의원님 아무튼 경제인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경제의 흐름 생생경제 상생경제를 이루기 위해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